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7,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굿넷 살펴볼게요 굿넷축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범퍼에는 전방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63mm 5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53mm 4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깨끗합니다 2열 폴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스테 보겠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도어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붐메스터 사운드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오네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7,865km 확인했습니다 다음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패드 시프트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크루즈 그리고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이용 가능하고요 전동 핸들 한번 볼게요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위쪽으로 이동해서 성립해 보겠습니다 2열까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D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2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고요 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쭉 살펴보시면 오토 스탑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스틱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폴더 있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 있고요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볼게요 연각수 접착량 들어가 있고요 커버 옆쪽으로 외반상 루유 보이지 않습니다 인증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도 노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300 익스플로시브 살펴봤습니다 엔카 친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